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 사연 자체는 몇 달 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웬일인지 여기저기 인터넷 기사에 이게 막 뜨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와 나 진짜 기가 막혀서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짧은 사연인데요 와 정말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사람 아닙니까 제발 이러지 맙시다 진짜 일단 보고 얘기해요 어떤 군인이 현역 군인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인제 부대에 있는 한 군인입니다 꽁꽁 개인 콜택시를 타고 8800원 거리를 이동했는데요 이 정도 거리면 돈도 안 돼 기름값도 안 나온다 이러면서 3만원을 지불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 아저씨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불법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제 이름표를 보면서 노트에 적어요 그러더니 야 너는 이 새끼야 당직 사령이랑 너희 포대장한테 내가 보고를 좀 해야겠어 제대로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마 군대에 있으면서 정신을 좀 차려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협박을 했고 택시에 저희를 태운 채로 다시 부대로 복귀해가지고 저희 당적 사령님까지 불러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보니까 군대 시스템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늘 이런 식으로 군인들한테 즉 군인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한두 번 사기 처분 솜씨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꽁꽁 개인 콜택시 이거 사기 택시 같으니까 다른 사람은 피해 안 보길 바랍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보면은 8800원 거리를 이동했다고 했죠 이미 목적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즉 도착을 하고 난 뒤에 돈을 3배 이상 더 내라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싸우다가 부대로 도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콜택시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부대를 나와서 콜을 불렀겠죠 그러면 거기까지 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값이 더 든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없다가 딱 이동하고 난 다음에 돈 3배 더 내라 3배도 아니지 거의 4배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부대로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당직 사령이랑 불러가지고 난리를 쳤다 이거예요 와 진짜 피가 거꾸로 확 솟네 일단 댓글부터 봅시다 댓글 1번 어? 이거 예전에 이미 이슈가 됐던 적 있었던 그런 이야기 아닌가 군인이 부대로 콜택시 부르면 찍고 오는 게 기본인데 이거 사기 아니냐고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합법화를 시킨 건지 뭔지 민원 답변으로 설명하고 공문 받았다는 거 내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2번 이야 부대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도 기야말 노릇인데 당직이 거기 당직 사령이 자기 편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거 진짜 소름 끼친다 부디 유병 단수하세요 3번 이야 이거 보니까 생각납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옛날 일인데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 2002년도에 포항 남문에서 터미널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 할 때 그때 옆 중대 후배가 나오는 게 보이길래 같이 탔어요 그리고 후배는 기차역에서 내리고 저는 터미널로 가기로 했는데 택시기사가 두 명 탔으니까 요금은 각자 따로따로 내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런 미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택시 운전하시는데 이런 걸 살면서 뜻도 보도 못했습니다 아니 중간에 합승도 아니고 같이 탑승했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이랬더니 이 미친 아저씨가 야 새끼야 우리 아들도 군인이야 김포 이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 군인들 보면 예의가 없다 너나 인마 내가 너희 부대에 신고할 거야 이랄지를 떨어대다가 기차역까지 요금은 후배 그리고 터미널까지 요금은 처음부터 요금 싹 다 받아 쳐먹고 제일 마지막에 선심 쓰듯 그래 볼쌍하니까 5천원 깎아준다 라고 말했던 그 기사 아저씨 지금도 분명 그따위로 인생 살고 있겠죠 4번 맞아요 분명 자주 저렇게 했던 겁니다 왜 군인이 만만하니까 그리고 그동안 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게 되니까 통하니까 계속 저러는 거야 진짜 참벌받을 인간입니다 5번 나는 여자지만 저 아저씨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군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심지어 사기 치면서 그도 모자라 부대까지 찾아가가지고 깽판을 쳤다 제정신이야 이게 아니 군부대 근처에 있는 식장들도 그렇고 다들 왜 이러는 거야 군인이 후보야 6번 야 뒷골 확 땡기네 저 당직 사령은 얼마나 거짓 같았을까 내 댓글 자기 병사를 상대로 사기치는 놈이 부대까지 찾아와가지고 적반하장으로 난리를 쳤으니까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총으로 탕 7번 그래 간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바로 이런 게 간첩이지 내 댓글 맞습니다 군인한테 돈 뜯어가지고 북으로 송금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그지 같은 상황 말이 아예 안 돼 이게 뭔 경우야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요즘 이런 군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거 혹은 바가지요금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막 지금 막 군부대 이전한다고 막 다 죽니 사니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빼고 제 경험을 이야기해볼까요 사실 저는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아니고 이거와 반대인 참 마음이 따뜻했던 그런 걸 많이 받았는데요 배려를 물론 뭐 제가 있던 부대가 서울입니다 제가 수방사 경비단 일경비단 출신인데 쉽게 말해서 청와대하고 서울 지키는 거예요 제가 있는 위치가 서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방에 있는 어떤 부대로 인해서 그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휴가 나왔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세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독립문역이었어요 다 기억해 독립문역에 휴가 나와서 지하철 탈 거라고 그게 우드컨이 앉아있는데 역 안에서 앉아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한 70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저한테 오더니 가만히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쳐다봤죠 한 5초 보다가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하면서 빵이랑 우유를 주고 가는 겁니다 저는 할머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손주 같아서 그런다 이러면서 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젠가 휴가를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갑자기 우산이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처음엔 그냥 맞았거든요 근데 빗방울이 너무 강해지는 거야 도저히 맞아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아마 강화문 근처였던 것 같아요 강화문은 아니고 아무튼 어쨌든 서울시의 한복판이었는데 도저히 비를 맞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처에 어떤 상가 건물에 있는 처마 같은데 그런 데 서가지고 잠깐 비를 피하고 있었죠 한 5분 있었나? 옆 가게에서 식당인데 어떤 아저씨들이 저한테는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죠 한 50대 정도 아저씨들 몇 명이 나왔어요 우산을 쓰면서 나오는데 한 분이 저렇게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뻘쭘하잖아요 사람을 데리고 쳐다보니까 저한테 자네 지금 휴가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길인가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랬더니 우산을 주는 겁니다 비 맞지 말라고 우리 아들이 군인이야 아들이 생각나서 그래 이러면서 우산을 주고 완전 감동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역에서 서울역 앞에 지나가는데 기차 타고 집에 오려고 서울역 쪽으로 갔는데 서울역 앞에 가판대 있죠 포장마차 같은데 순대를 팔고 있는 겁니다 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순대가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그때 제 월급이 2만 5천원인가 그랬거든요 병장 때 그런데 차비 빼고 뭐 빼고 하니까 돈이 안 남아 몇 천은 안 남아요 그래도 1인분 정도로 먹을 수 있겠더라고 그래가가지고 거기 있는 아줌마와 할머니 사이 할줌마분이죠 그분한테 저 순대 1인분만 주세요 이래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데 순대가 처음 가는 집이지만 딱 봐도 이게 1인분이 아니에요 최소 2인분이야 너무 많은 거야 저는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뭔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여가지고 2인분으로 줬나보다 이러면 돈 안 맞을 수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 이거 1인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냥 먹어라 이러시더라 야 나 이때 진짜 울 뻔했잖아 지금도 그때 생각하니까 약간 울컥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순대 2인분 같은 1인분을 먹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야 이게 아니 이렇게 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런 애들한테 제발 이러지 맙시다 진짜 벌 받아요 벌 벌 받아 지금 벌 받는 사람들 많죠 다 자압자득이야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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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